도시환종국자 황병기입니다. 코로나19 추진상황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포항시의 확진자는 47명입니다. 5일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과 발모쳐서 때문에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절대 방관하거나 안이하게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시민 여러분도 더 적극적으로 방역 및 개인수칙에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도 어제까지 검체의 최신은 어제 73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3215명이고 현재 자가격리 인원은 121명입니다. 우리 포항의료원의 전체 저희들이 현재까지 13명이 있습니다. 이 특이할 사항은 저희들 47명 중에 어제까지 퇴원자가 7명이 되겠습니다. 완치된 환자에 대해서 퇴원 조치했습니다. 그럼 특이 사항입니다. 확진자와 접촉자 조사 시에 이동 경로 공개에 대해서 범위를 어제 정부에서 다시 정했습니다. 시점은 정상 발생 1일 전부터 경기일까지 합니다. 장소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감염을 우려할 만큼 확진자로 인한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포항시 전 시민한테 오늘 메시지를 보냈는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여행 및 환자 발생 많은 지역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 해병대 입소는 1279명 했는데 아무 사건 사고 없이 잘 입소를 마쳤습니다. 저희는 워낙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지금 현재 중재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23일부터 재개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참여자가 8,259명입니다. 또한 무료 거십서도 3월 23일부터 재개할 계획입니다. 전체 23개소입니다. 요거 할 때는 저희들이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제 사용 등 특히 무료 거십서는 식사 대기 중에도 마스크 착용하고 자리 배열도 특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우리 시인은 현재까지는 각종 단체나 여러 단체에서 시인의 정력을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이번 주까지는 그렇게 하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도 방역 체계도 새로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과 보건소와 각종 봉사단체에서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이제 우리 포항 시민에게는 우리 시인은 방역이 일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생활방역으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개인별, 상가별, 직장별, 자가방역으로 우리 스스로가 포항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우리 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